한입만! 신선한 느낌임 신상 샐러드 카페 크리스피 프레쉬에 와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원TV 유지윤입니다 제가 오늘은 합법적으로 땡땡래치고 회사에 나왔어요 바로 합정역에 위치한 신상 샐러드 카페에 왔기 때문인데요 무농향 수경재배 채소인 청미채와 슈퍼푸드를 더해서 만든 고급 샐러드 카페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 어울리는 아주 상큼한 햇병아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원FMD 식품과학연구원 개발위팀 이승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원엔터프라이즈 임대개발팀 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원엔터프라이즈 IT사업본부 생산지원팀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낮에 회사 나와서 땡땡이 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배고프죠 그래서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거를 바로 먹으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신박하게 대답한 한 분한테 한입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한 노하우를 다섯자로 요약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침 굿모닝인 것 같아요 아침 굿모닝? 네 아침마다 꼭 돌아다니면서 미소도 한 번 지어 보이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초콜릿 요정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가가서 초콜릿도 드리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저도 주세요 드릴게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평범한데 메모 잘하기 정석이네 정석 메모 잘하기 한입만 드실 분은 초콜릿 요정 지금 먹으면 되나요? 양심있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오신다고 하니까 팀원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외래요 안 쓰고 얘기하기? 대리님께 일단 이날 가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아무 일도 없다고 다녀오라고 무슨 영상 찍으러 가신다고 했어요? 신입사원 적응기를 찍으러 갔어요 이 영상 어디에 올라가죠? 그룹 유튜브랑 유튜브? 아! 이거? 당장! 팀장님한테 왜요? 한국어? 팀장 외국어인가요? 아 저도 맞아야 되나요? 어? 다시 다시 저희 그룹에 아 예스! 나왔네요 나왔네요 아! 아니 어떻게 말을 해요? 모둠의 장께서 사내 소통 편지를 통해서 응원의 문구를 작성해주셨어요 통과하죠? 통과 통과! 이번의 핫김마는 지윤씨! 전 빵에 받쳐 먹을래요 원래 이렇게 먹을 샐러드에 재료가 엄청 다양하게 있어서 씹는 맛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입이 가능? 아 뜨거워 아 됐다! 아! 음! 채소도 되게 신선하고 참치가 일단 너무 탱글탱글해요 일하면서 상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바라는 거요?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아! 생선지원 찜장! 저는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은 걸 좀 여러 번 여쭤봐요 그때마다 대루님께서 저번에 말해줬잖아 하면서 말씀해주시긴 합니다 어금니까? 뭐 저번에 말해줬잖아 막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한입만은 생선지원 이거를 뿌려서 수란도 있어요 수란 우왕 빵에다 먹어요 주인님 드셔야 되는데 저 주세요 그럼 한입만 저어주세요 주인님 포크로 밀어주세요 주인님 포크로 밀어주세요 아 너무 맛있다 제가 예신이기 때문에 샐러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제가 막 샐러드 쌓아가지고 먹고 하는데 요건 진짜 찐이다 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참치 포켓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응 맛있어요 나 샐러드 먹는지 밥 먹는지 모르겠어 참치랑 연어강 동원산업 제품이에요 신선하다고 보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몇 번째로 이렇게 저는 뭔가 샐러드 먹을 때 곡물이 있으면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간이 돼 있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샐러드 먹으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강제로 좀 먹는다 풀떼기 뜯어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맛있어서 그냥 한 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수경재배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부들부들한데요? 진짜 약간 엄청 신선한 느낌이 이거 집에서 사 드시면 다른 건 야채 씻을 때 벌레도 많이 나오고 흙 묻어서 좀 씻기 귀찮잖아요 수경재배라 편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서 갈까봐요 출연했는데 하나씩 주세요 푹 푹 주실 수 있으시죠? 두 개요? 두 개씩? 두 개씩 주시는 걸로? 우와 주말에 핫플레이스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좋아요? 맛집 탐방 네 엄청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가볍게 먹기에도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예뻐요 예쁘게 나오니까 맞아요 인스타 찍어서 인스타 영상이 또 있으니까 제 남자친구도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저는 약간 밥쟁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브런치 이런 것도 좋아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은 데 찾아다니고 하거든요 같이 데리고 한번 오려고요 우리 이거 다 하나씩 드셔보셨죠? 네 네 나의 원픽 샐러드는? 저는 참치 포케요 계속 이거만 먹었던 거 같은데 이게 약간 제 샐러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꿨었던 거 같아요 밥 느낌이 나니까 양도 채워지고 풍만감도 들고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연어 오픈 샌드위치 오 저는 샐러드도 다 좋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양도 맞고 맛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연어 포케예요 좋은 양질의 단백질 극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는 영어 나왔다 누가 봐도 영어 주임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저는 아보카도 슈퍼볼 건강 치기의 나이거든요 내 몸이 정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소스도 반에 딱 맞게 돼 있어가지고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맛이 괜찮은 거 같아요 맨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 보셨는데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신선한 재료들 먹어서인지 긴장도 풀리고 다음 주부터 더 힘나게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합정에 위치한 크리스피 프레시에 와봤는데요 먹어보니까 또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맛있는 거는 저 혼자만 먹어볼 순 없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메뉴 이용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는 이거 다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먹을 거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 한 번 해요 안녕 안녕